이거 뭐냐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는 아직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성폭력이 필요해 성폭력이 필요해 성폭력이 안쪽으로 성폭력이 있다면 이때는, 때려주세요. 정국이한테 맞고 싶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. 제 생각에도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. 어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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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떡이야. 네, 괜찮. 야, 정국아. 아, 형한테 이기려고 간다, 형. 아, 자, 정국이다. 어, 좋아. 아, 고, 고슈트 하면서 자매? 아! 아, 아쉬운 거 아니야, 홍병이. 진짜 봐, 진짜 봐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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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포만 봤어요. 세포만 봤어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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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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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능과 함께..." 다시 교수님의abis 가슴 SB 선거 인싸중 한 2년 반쯤 전이었나요? 저 작년 전 집이었나요? 저희 모두 다같이 팀 대세기 청구에서 대화를 시도를 안하려고 했을 때 그때야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결국 대화를 했잖아요 저는 애십시오 샤오아 저는 애십시오 샤오아 전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십시오 샤오아 진짜요? 예 옛날에 PD님이 종구아 너무 힘든가 없어서 가장 힘든다 이런 명언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에 어떤 일을 다 하셨을까요?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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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정말 많이 우울할 때도 있고 많이 힘들어 할 때도 있고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할 때도 있고 필요없어 그냥 난 이러고 있으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러브요셀프 투어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냥 행복해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멤버들이 기뻐해 주니까 저도 기뻐죠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변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가 지쳐 있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거겠지만 이 늪에 잘못 빠져버린 7명이 다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티어 같은 가사는 멤버들한테 들려주기 위한 가사입니다 멤버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다 같이 품품으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서 흔들도 있었고 상처 받으면서도 다 같이 모여서 모여서 얘기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고 으쌰쌰하고 지금 만약에 공찬 사람들은 갑자기 안 하게 된데 난 내 혼자서 뭘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너무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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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